광주 광산고의의 제9대 후반기 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광산고의는 지난 5일 개회안 제289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서 김명수 의장 선출과 향후 인연을 함께 이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면서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고, 이번 후반기 의회는 좋은 정책과 신뢰받는 의회, 살기 좋은 광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맺혔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7월에 개원한 제9대 광산고의는 전반기 2년 동안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실력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17회에 걸친 회계운영을 통해서 36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